구독! 슈퍼슈퍼슈퍼슈퍼 우렁창중창 안녕하세요. 아템쯤입니다. 오늘은 슈퍼스타 뉴볼드 리뷰입니다. 저는 클래식 스니커즈 양대산맥을 슈퍼스타와 에어포스라고 생각합니다. 보통 운동화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저 둘 중에 하나는 꼭 소장하게 되죠. 그 맛을 아는 분이라면 이 녀석 탐나실 거예요. 기본 덩인 슈스의 띠가 불러진 뉴볼드 모델입니다. 가족도 일반 모델보다 부드럽고 좋습니다. 너무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. 독수리호 형제가 괜히 슈퍼슈퍼하는 게 아니에요. 사실 슈퍼입니다.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8도 전천우 스타일입니다. 마음만 먹으면 6만 70개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옷을 입고 뭐 신을지 고민될 땐 슈퍼스타를 신고 있습니다. 그럼 언제나 후회가 없네요. 세상에 슈퍼스타는 많습니다. 아직 슈스를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 준비하세요. 폐알못에서 폐피까지 아오르는 신발이 슈스 말고 더 있을까요? 물론 당신은 후자인 건 알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